래프 캐릭터도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 스킬은 사실 래프가 향하는 스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와! 저게 뭐야? 소설해? 저 저 뭐야? 뭐 더 없나요? 네, 알겠군요 뭐야? 네, 뭐야라고 물어보시면 뭐 대답을 해드리고는 쉽지만 뭐 이중에 제 GM명과 의사한 레오포르트라는 스킬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현재혁 팀장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잘하는 GM이라는데 이렇게 또 개발진에 가시는 게 네, 아시죠? 네